에어컨을 사면 설치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우리? 하이마트? 그니까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하이마트를 가는 거지 그치 아 근데 여름에 에어컨을 사면 설치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려 봄에 사야 돼 아 그리고 나 에어팟도 사려고 어? 사려고? 응 좀 음악이는 사야지 그런 거 너도 막 가슴 답답하지 막 노래 안 듣고 그러면 아니 너무 좋던데 요즘에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좀 아깝게 아 나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? 움직여야 돼 월요일날 운동을 끊자 아 지금 운동 끊었잖아 나 언제? 끊었다고 노래가 뭔가 국뽕 느낌이네 뽀뽀뽀뽀뽀뽀뽀 롤 irgi 어 이거 고대 노래인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춤 배우고 싶어. 진짜 진지하게. 댄스? 리얼로다가. 댄스 절대 어렵지 않아.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기본기만 있으면 그렇지 기본기가 있으면 응용이 가능하니까. 그냥 보면 아 저런 느낌. 그러면 göster. 한 번에 넣는걸 모여줄께. 원큐 원큐 하는데 사롱 한국에 왔어요 그거 때문에 가스 말고 와 민식이 한국에 왔을 때 왔었어요? 응 계속 왔어요 아 진짜요? 대단하다 진짜 걔가 인스타에 볶음 못 만드는 애들은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거에요 근데 갑자기 뭔가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아 우물을 주네 고기 썰릴 것 같아 일명 썰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여기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고운거는 이제 제가 이 뼈를 이렇게 당기는 그림을 펴는거야 하나 뭐 일정만 보셔야해? 아니요 엄청 많아요 2개의 앨범 하나 더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저희 뭐가 선정됐어요 유튜브 뮤직? 이라고 채널 둘드업 스케줄이 있는데 해외에서 잘 되는 애들이 그거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저희 그 프로그램 선정돼가지고 아 진짜? 자 이번에는 아까 손으로 썰었는데 진짜 칼로 썰어요 진짜요? 칼로 썰기 칼로 썰기 칼로 썰기 칼로 썰기 와 진짜 무섭다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상심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어? 낙차로 댄스가 준비가 돼있으면 그치 빰빰빰빰 안 돼 칼로 썰기 한 번 옆에 써봐 칙칙하지 칙칙하다 이쪽 써봐 왜 나보고 칙칙하다 우리 이거네 밝게 밝게 여기 다 포인트가 16cm 솔직히 이거는 고객님한테는 안 맞으신거 같고 왜? 여기로 할까? 벽걸이 하나 포함해서 벽걸이까지 바로 질르는 스타일 근데 빨리 사야 돼 이건 무슨 용도지? 구멍이? 아 양말 아 맞다 지금 신고 있는 거 넣어야겠다 깜빡 내 팬티 화장실에 있는데 이쁘다 그치 우와 와 이거 캠이야 뭐야? 액션캠 근데 우리 액션캠만 너무 많이 썼어 잠자 사줘 이거 고등학교 때 알지? 너도 썼어? MP3 되는 것들 있잖아 어 맞아맞아 여기에 오 오 가만치 오 쉿 벽레라 가슴을 내리면서 가슴을 내리면서 살짝 조금 미워할 것 같긴 한데 가슴을 쭉 내리면서 그치 아 셋 아 좋아요 자 마지막 고 오케이 근데 이렇게 막 시키다가 펜이 막 이러는 거 아니야? 우리 오빠 너무 힘내게 하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어깨를 내리면서 아 이렇게 예스 꾸준히 막 하는 거 진짜 정말 좋아지는데 자 예스 쫙 갈라지는 그 근육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치 근데 당겨봐 하나 둘 셋 셋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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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선생님 너무 현란한 장점이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요 그래요? 아 너무 현란한 거? 네 뮤직뱅크였어요 그렇지 뮤직뱅크죠 네 제가 좀 자주 봐가지고 네 오랜만에 해서 힘들 거예요 운동 꾸준히 해야지 꾸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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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누르면서 엉덩이를 아니 자 다리를 너 바깥쪽으로 아니 이거 형이 노랜 실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무슨 느낌이 없어요 그림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쭉 올려 올려 무릎을 좀 더 펴야 무릎을 좀 더 펴야 무릎을 좀 더 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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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치 어깨가 무서워지고 있어 좋아 자 3개만 더 아 아 오케이 훨씬 넓어진 거 같은데 2 3 2 3 1 오케이 아 뭐 시장소리로 해볼까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근데 진짜 박재범 세트를 했어? 몰라 저기 혹시 박재범 세트들 있어요? 박재범 세트 어 그게 아마 옛날에 옛날에 끝났어요 아 끝났어 풀드포크였나 풀드포크로 해드릴까요? 아니 아 이거 풀드포크 아 풀드포크 이거 진짜 쳐먹고 있어 맞는 거 같은데 치즈 두 개 맞 아 치즈는 다 두 장이군 아 아 아 먹고 갈라? 아 아 오 오 это 옆집 exhibit zw 알림 み 같은 공 Fuj 아 여기 Dinge 내 истор 공培 얘기 아직 도착 점점 점점 오우 아 좀 더 좀 더 오우 맛있다 진짜 맛있어 서브에 자주 오겠는데